908번. On the day of our final exam at Allen Hancock Community College in Santa Maria, California. 캘리포니아, Santa Maria의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우리의 기말고사의 날에 We heard, 우리는 들었습니다. The bookstore, 서점이 바꿨다. 과거 알려져. 서점을 받아줘야 되니까 It's,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It's가 맞고요. 그것의 정책을 바꿨다. 그러니까 사명식 완전이네. 그러니까 답은 That이 들어가죠. 우리는 대절을 들었습니다. And would buy back. 그러니까 되사준다고. Our Business Management Taxbook. 우리의 경영관리 교과서를 되사준다라고. 서점에서 정책을 바꿔서 학생들의 책을 되사준다. 미국 가면 책값이 너무 비싸. 교과서. 그래서 대학생들 학기가 끝나면 자기 책을 중고책으로 팔거든. 그래서 서점에서 정책을 바꿔서 학생들의 중고책을 사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 학생들가 아닙니다. 것家에서 정책을 바꿔서 학생들의 책을 감사합니다.